우리 생활에 필요한 건 없는 것 없이 다 있는 편의점. 그런데 편의점에 있는 이 가방은 대체 무엇일까요? 바로 심장이 멈춘 환자를 위한 응급구조 장비, 자동심장 충격기인데요. 심폐소생술과 함께 골든타임 4분 이내 사용 시 생존률을 무려 80%까지 높일 수 있는 기적의 장비. 사실 자동심장 충격기는 관공석, 터미널, 지하철과 같은 공공장소에도 있지만 갑자기 찾아오는 응급상황에서 사용이 어려울 때가 많은데요. 하지만 2월부터는 주변에 가까운 편의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. 서울시와 편의점 4개사가 힘을 모아 2월 중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에 자동심장 충격기를 설치한다는 기쁜 소식. 칭찬해! 응급상황 발생 시 밤낮 새벽 24시간 걱정 없이 서울시내 편의점 175곳에서 누구나 자동심장 충격기 사용이 가능합니다. 전원 버튼을 누르고 2개의 패드를 부착한 후 전기충격을 주면 되는데요. 그림과 함께 안내된 사용법을 침착하게 따라만 하면 누구나 쉽게 사용 가능. 우리 주변의 편의점에도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는 사실. 꼭 기억하셨다가 생명을 살리는 기적의 시간 4분. 놓치지 마세요.